이게 말이죠. 작년 수능 문제인데 보기만 해도 너무 흉측하게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흉측한 게 자꾸 나오니까 하기가 싫어. 그럴 땐 어떻게 해라. 귀여운 걸 보시면 됩니다. 자 염순이와 백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들.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서도 보면 이륙 미적분 확통 기아 그 다음에 디비디백 이렇게 귀여운 우리 염순이와 백이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콘텐츠가 여미백이. 자 스포 살짝 드렸습니다.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됐는가. 이 디비 3.5에도 보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이 나왔는데 이거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그 작년 캐스트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고양이 그려준 캐스트들이 있어요. 이제 분필로 이렇게 고양이들을 그려줬어. 뭐 제수냥 이렇게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제수냥이.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가지고 실무 벚꽃 풀고 있는 이제 그 공육냥이 이렇게 그려줬더니 아 학생들이 너무 귀엽다고. 선생님 고양이 좀 더 그려주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고양이를 그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댓글로 고양이로 표지 가시죠. 이래가지고 바로 한 몇 주 만에 만들었어요. 디비 3.5 표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표지들이 이제 쭉 시리즈로 나오게 됐던 거죠.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귀여운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딱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. 공부할 때 귀여운 걸 보면 집중력이 올라간대. 맞아요 여러분들?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? 이게 진짜예요. 찐입니다. 짜자잔. 자 이회진 이게 왜 진짜 귀여움의 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선생님 여기 나와있는 이 귀여움 이 글씨체도 이름이 뭐냐면 이게 그 산돌에서 만든 폰트인데 성적이 쑥쑥채입니다. 성적이 쑥쑥. 모든 열심히 하는 모범생의 노트 필기를 보는 것 마냥 귀여우면서도 가지런하고 정겨운 손글씨. 자 근데 말이지 이거를 짜자잔. 자 보세요. 이게 뭐냐면은 히로시마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연구성과 겐큐세과 가와이 모노 오미루토 슈추오 데키루코토 하켄시마시타. 자 무슨 뜻이냐 하면 귀여운 것을 보면 집중력이 올라간다. 집중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라고 하면서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. 이게 무슨 이게 왜 진짜야. 어 여기 니토노 히로시 교수님과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연구가 논문으로 나와있어요. 니토노 히로시 교수님과 이제 다른 분들이 함께 만든 논문 제목 영문 제목은 더 파워 오브 카와이가 되겠습니다. viewing cute images promotes a careful behavior and narrow attentional focus. 자 영어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겠죠. 이거 일본어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.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야. 귀여운 거 카와이 한 거 보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이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놓으셨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선생님도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확신을 갖고 자 이거 뭐냐면 베이비 애니멀과 어덜트 애니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프리포스 이제 보기 전과 후 하게 되면은 어 이거 또 조그만한 귀여운 동물이 더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더라. 뭐 이렇게 이제 비교까지 하시면서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내가 확신을 갖고 그래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힘든데 자꾸 좀 귀여운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잘 못 그리지만은 귀여운 고양이도 이렇게 그려드리고 가끔가다 보면 선생님 수업 중에서 고양이 잘 그리는 법 이런 것도 있어요.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. 그런 거 보면은 원도 잘 그리고 박스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도 그리고 우리 또 카운트다운 할 때 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. 자 그래서 여러분들 흉측한 거 보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귀여운 거 보면서 힘을 좀 내자. 자 오늘의 주제였습니다. 교자야 참샌새와 꼰대의 차이를 아니? 모르겠는데요. 참샌새는 물어보는 것에만 말하는 거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도 말하는 거야. 안 물어봤는데요. 아 죄송합니다. 자 수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